저희가 녹화한거 화면공격해서 보실테니까 제 드론 쏘지마봐요 이거 노후드론이여 예? 이거 노후드론이에요 안세님 안세님 제가 그거 흘렀다 막았어요 아하 진짜 와 이거 되게 무서운데 이거 아 이거 방팔 안 막아지나? 이거 안 막아지나? 안 막아져요? 누가봐도 여기 틈이 있잖아요 아이C 잘 숨기셨어야지 색 차이로 하려고 했네 색 차이는 것을 나중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되게 무서운데 아니 나 지금 내 드론으로 아이큐 보면은 아이큐 목이 없어 아이큐 목이 없어 아이큐 머리가 없어 아이큐가 멀리서 투명이 돼 나 진짜 핵 쓴 것처럼 나 핵 쓴 것처럼 아이큐 몸이 보여 잠시만 아니 난 아직 숨긴거 아니라니까 난 이거 진짜 버그 때문에 하는거라니까 레인보우가 끄면 이게 괜찮은게 이게 여기 마폰으로 기원 조정하면은 이게 그 뭐가 되잖아요 칙 하면서 체크무늬로 근데 삼자가 봐도 핸드폰으로 체크무늬로 보여야돼 네 그게 보여야돼 펄스도 펄스도 하는거 보면은 보여요 아이 되게 무서운데 이거